누구야? 자! 응원만, 오케이! 누구예요? 저랑 하실 분 누구예요? 난 구경꾼, 오케이. 누구예요? 맞아요? 오케이, 들어와. 자, 이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예, 일단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떻게 막았더라? 아, 이렇게 막았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오케이. 빠져주시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빠져주고 컨, 이게 바로 컨입니다. 컨이에요, 컨. 이게 바로 컨입니다. 이게 바로 컨이고 한번 빠져주고 이런 식으로 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하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때려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빠져주고 그렇죠, 이런식으로 빠져준 다음에 빠져준 다음에 이렇게 빠져주고 이런식으로 갔다가 한번 들이켜준 다음에 이렇게 빠져주고 한번 들어가주고 다시 한번 빠져주고 이렇게 들어가준 다음에 바로 때려주고 오와와와 진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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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라고요 진정 고시나릴 너무 야빴어 야빴어 너무 아 아 오 잠깐만 잠깐만 와 이거를 와 피했는데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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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주고 그 다음에 방법이 없을거야 뭐 뭐 뭐 했는데 빠져주고 나도 심지어 한번 쉬어주고 후우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 어떻게 잠깐만 뭐야 뭐야 뭔kiej 뭘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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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거리만 거리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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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오케이 봤죠? 이런거지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브레인 빠져 죽고 이게 바로 브레인입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해주고 이런식으로 빠져 준 다음에 가주면서 빠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빠져주고 한 번 더 빠져준 다음에 때려주면은 한 번 빠져주고 이런식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주고 빠져주면은 이게 85%까지 채워지면서 이런식으로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빠져주고 이렇게 빠져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호 카운터 날렸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때려 오호 오호 나이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지만 하지만 고시나니한테 아직까지 안돼요 오호 오호 어 잠시만 와우 호우 이제 끝났죠 어? 뭐야 x4 오 이걸 피한다고? 좋았어요 지금이야! 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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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시라니 현쇼 먼저 현실은 뺏겼어요 아아 안녕하세요 오 뭐야 오허 하헤헤헤 봤죠? 아 기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바이 하이바이니고 안녕하세요 이제 진심모드다 끌났다 끌났다 진심모드래요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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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모드래 고스나이는 애초에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나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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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좀 선수를 뺏기면 된다고 어 어째깐 어 뭐야 내가 좀 선수를 뺏기면 된다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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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후 미탄대도 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아 당연히 시참되죠 고스나이 친추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지금 명검 지금 진검신부여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와 카운터가 장난아닌데 뭐야 아 뭐야 와아아아아 야 잠깐 에너지가 더 많이 나는데 와아 에너지가 벌써 이렇게 역전됐다고? 아 피했잖아 피했잖아 아아아 뭐아 한 대만 떼면 끝나 오 아 진짜 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봄유세장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아쉽다 내가 먼저 다운 뺏었었는데 이제 반밖에 안 닿네 이제 진심 모드로 할 때는 장난 아니네요 아우 아 아깝다 뭐야 아 날렸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다운은 하나는 더 뺏는다 다운은 하나는 더 뺏는다 다운은 하나는 더 뺏는다 아우 피하진 않는 저 맞을 땐 피해지지 못하는구나 자 저도 실력이 올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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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실력이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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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꼬스나리 실력이 올라버렸어요 아 젠장 피는 어떻게 그렇게 빠지냐 봤죠 어 뭐야 아 피하이 써줬긴 했는데 이런 와 진짜 미칭했네 와우 아 됐어 아 보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골스나리 이길 수 있다 잠깐 기다려 어 이거 실력이 주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쉽다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기다려봐요 두 분이나 오셨네요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거의 이겼죠 그래도 골스나리 잘하죠 나쁘지 않죠 기다려봐요 두 분 친구 추가 좀 아 친구 추가 좀 하구요 어 자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입니다 방금 전에 저 봤죠? 저 그 고수분이랑 그 고수분이랑 거의 맞다이를 했다고 오 잠깐만 느낌이 다른데 하고 바로 가드를 오오 가드를 어 잠깐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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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운터 때려버리고 빠져주고 아 그래요? 와 서로 실력이 비슷하죠? 네 서로 노리는게 비슷해요 빠져주고 쩝쩝쩝쩝쩝으로 있을때는 오오오 하겠다 야 잘 편다 됐죠? 이런식으로 빠져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다시 하면서 때려주고 간펀칠때는 저 회복력이 없어요 됐고 회복력을 저지할때는 아 아깝다 버전보 vampires 저번보보보보보보.. 번X 방금 가재펀치가 나왔는데 그런데 푼 오오오오우 잘 피했어 저 감rop fur 기호 그 다음에 오 저걸 피해 근데 내 에너지가 왜 이렇게 없냐 좋았어 아직 나쁘지 않아 아직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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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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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울님 잘자요 내가 에너지 많이 오 진짜 아직 내 실력을 반도 안 보여줬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구나 아니 피했는데 피했잖아 피했는데 피했는데 와 뭐야 너 언제 피자 있었어 잠깐만 나 피자 쓴 적이 없는데 아 젠장 언제 피가 있었지 어 나는 피했는데 피했는데 안피해져 왜 안피해지는 거야 어 왜 왜 일로와요 어디가 어디가 한대에 맞으면 가잖아 죽어 뭐야 뭐야 안죽어 아 죽어 와 에너지가 반 이상 나왔네 못 따라잡겠다 이거 아니 피했잖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와 와 와 그냥 원다운이라도 시키자 그냥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아니 지금 고씨나리 응원하는 게 알잖아 쇼씨나리가 누구야 도대체 왜 안피해야돼요 와 그냥 무심코 날렸던 일격이 와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피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했는데 말이지 와 일났다 에너지 없다 아니 피했는데 아 이거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못 이긴 못 이겼는데 뭐 져줘 양심적으로 그래요 양심적으로 져줘요 져줘 져줘 제발 어 너무 보인다 져주는 게 져주는 게 너무 보인다 곱씨나리 영상 안 보고 있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셔야지 지금 곱씨나리가 얼마나 어 지금 절규를 하면서 보고 어 뭐야 피해주고 됐고 회복 못하게 강공격으로 해주고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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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잖아 좋았어 봐주는 거든 뭐 어떻대 뭐 관계없습니다 이기면 장땡이야 이기면 장땡입니다 장땡입니다 대박 어어어 야 멋있다 야 방금전 멋있겠다 큰일 그쵸 어 방금전 멋있었다 이제 져야지 그치 골슈니한테 실력으로 진거에요 네 이제 골슈니한테 실력으로 진겁니다 네 실력으로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라도 져주는거 자체가 슬프다 젠장 불굴하자 불굴하자 불굴하자